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새해부터는 동영상 시작할 때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거나 그럴싸한 거 막 갖다가 썼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뮤지션이 한 분 계셨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방송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뭔가 제게 도움을 주시고 싶으셔서 앞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직업은 일본 요리 오너 셰프신데 가요, 운반 작업에도 많이 참여하신다고 그래요 김성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소식 환자혁명 책임 18세를 찍었습니다 10세 넘었을 때 아 10세 어째 발음이 욕 같다 18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농담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18세가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지난번부터 1세를 찍을 때 아예 5천 권씩 찍는다고 해요 만약에 천 권씩 찍었으면 벌써 50세가 진작에 넘어갔을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환자혁명으로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이나 닥터저의 건강 이야기 카페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이긴 한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유행 아닌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건가? 무슨 마케팅 아닌가? 많이 궁금하실텐데 일단 기능의학적으로 마크 하이먼 박사 같은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환경이 우리 면역력과 연관이 있는 건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의 한 80%를 담당하는 게 장내 미생물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찌는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고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고 당뇨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 가면 장을 너무 강조하는데 뭐 꼭 보면 장만 고치면 다 고친다는 거 같아 근데 장만 고치면 다 고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우리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장 문제가 공통 분모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살찌인 것도 그렇고 우울증인 것도 그렇고 몸에 염증이 많은 것도 그렇고 또 몸에 염증이 많으면 뭐 당뇨나 고혈압도 올라가는데 다 장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장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구요 역으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가 신경 써서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섭취를 해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화나 흡수가 안 되잖아요 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 건강이라고 하는 건 염증이 없는 상태 장 누수가 없는 상태 장 자체가 건강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유해균이라고 유익균 유익균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죠 유해균과 유익균의 그 발란스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산균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좋은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품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더니 먹는 프로바이오틱을 내가 먹어서 효과를 낼라 그러면 대장까지 살아서 도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예요 프로바이오틱 제품은 잔뜩 나와 있는데 제품 함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전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이제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제조 아니면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혀 효과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중맹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프로바이오틱을 열심히 먹어도 특별한 이득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을 먹을 때 이 좋은 제품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프로바이오틱균들이 살아서 대장까지 그 도달하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애로사항은 일단 제조랑 유통에 있죠 프로바이오틱스의 여정은 제조 공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캡슐이나 뭐 태블렛 아니면 음식이나 이게 음료수에 담겨 가지고 이동이 시작이 되는데 대장까지 살아서 도착하기 위해서는 가는 내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순 없으니까 안 죽은 채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말라 버리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쉽게 죽습니다 문제는 살아서 얘가 발효 활동을 하는 생명체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먹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종류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제일 흔한 일반 상온 제품 보통 가루 형태로 된 프로바이오틱 균들이죠 박테리아 생전에 꼭 필요한 수분이랑 먹이가 결여된 상태죠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온 보관을 하다 보니까 온도나 습도 이런 거에 취약하고요 얘네들이 정말 살아 있는지도 의심이 가는 경우도 많죠 프로바이오틱이 살아서 활동을 하면 그 주 활동인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그 활발한 활동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발효가 지속되다 보면 캡슐이나 병이 터져야 정상인데 김치 터지듯이 보통은 선반 위에서 막 몇 개월씩 잠잠하다 이런 애네들 이거 설마 다 죽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상당수가 굶어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냉장 보관 제품이 있죠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박테리아의 그 대사랑 성장을 좀 둔화시켜요 그래서 발효에 필요한 그 폭발 참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활동성을 떨어지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게다가 일단 그 비용이 올라가고 운송 과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올바르게 끝까지 잘 냉장 보관이 유지가 되는가 또 다른 숙제가 되는 거죠 세번째 액상 제품이 있는데 액체 상태 제품 혹은 요거트에 들어 있는 그런 유산균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냉동 보관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온도랑 습도 관리가 잘 되는데 액상이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필요로 하는 수분과 먹이도 충분한 상태로 생존율이 높아 보여요 보기에는 그런데 현실은 그 먹잇감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발효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이 대사 과정에서 배출하는 자체 부산물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똥이요 똥 프로바이오틱도 먹었으면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이 제품의 산도를 높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위산을 이겨낼 수 있는 처리가 안 된 날 제품이죠 그래가지고 그 유통 과정에서는 잘 살려놨던 거를 이게 우리가 먹으면서 먹는 과정에서 우리 위에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는 고등어를 수족관 차에 실어서 현지 직송하는 것보다 프로바이오틱을 내 대장까지 보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조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는 바예요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뚜껑 까기도 전에 죽는다는 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로바이오틱 제품의 성분 표시 라벨을 보면 이거 미국 FDA의 권고에 따라서 제조 시에 몇 마리, 유통기한에 몇 마리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적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거의 100배 차이 납니다 CFU라고 하는 단위가 프로바이오틱 균 마리수를 적는 단위인데 40 billion CFU 그러면 400억 CFU죠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냥 400억 마리 근데 이 중에 99%가 섭취 이전에 죽는다는 사실을 제조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1%만 살아 남아도 4억 마리 많긴 하죠 근데 그 제조와 유통 과정을 잘 견뎌내고 살아남은 박테리아들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프로바이오틱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을 하려면 진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위장이랑 소장이에요 위장에서 분비하는 위산은 pH 1.5에서 3.5 강산이잖아요 음식의 소화뿐만 아니라 유해백 박테리아의 살균을 담당하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산성을 내뿜어 가지고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죠 외부에 웬만한 것들이 다 이게 입으로 들어오니까 소화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기 여기 아니면 콧구멍이죠 그래서 거긴 콧구멍에 점막이 많고 코털도 많고 점막 뭐하면 금방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이렇게 다 디자인 되어 있다고요 소화기는 뭐 마찬가지로 매일 뭐가 밖에서 들어오니까 점막도 많고 국경수비대 더 강화되어 있는 꼴인데 일단 침샘에서부터 시작하고 소화효소 막 나오고 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위산 나오고 그리고 대장에 들어가면 우리 면역의 80%를 거기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대장이 거기서 수분 흡수가 일어나니까 대장이 그냥 막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을 두껍게 감싸고 있죠 서해안의 갯벌처럼 두껍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다 갯벌을 통과해야만 우리 몸속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어쨌든 내가 먹은 유산균이 그 어쩌다가 강력한 위산을 다 견디고 소장으로 넘어갔다고 쳐요 소장에서 갑자기 pH 농도가 확 바뀌는데 이런 드라마틱한 환경 변화 자체가 대부분의 박테리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소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효소가 분비되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트를 수저로 막 퍼먹어 봐야 소용없고 특히 이제 유산균이 싫어하는 설탕 잔뜩 들어간 제품들 그런 요거트도 소용없고 천국장 끓여 먹어 봐야 유산균 시체만 퍼먹는 셈인 거죠 이렇게 장까지 이거를 다 딜리버리 하는 게 워낙 어려워서 제조사들도 이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살아서 목적지인 대장까지 도달한 박테리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착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게임 오버?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그곳 장 속의 환경에서 적응해서 미리 살고 있던 수조마리의 박테리아들과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리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토창민들이죠 걔들이 어서와 그러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박테리아들은 새로 들어온 박테리아들이랑 먹잇값만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 자연 항생 물질을 내뿜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의 90%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병원균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메커니즘인 거예요 새로 들어온 프로바이오틱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균이에요 균 이들 자연 항생 물질은 아직 여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이 신참 새로 막 들어온 프로바이오틱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까운 거 먹었는데 다 죽게 생겼네 이거죠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을 입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치료를 마친 직후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기능의약병원에서 장검사를 했는데 장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프로바이오틱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대량으로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경우에요 자 어떤 제품이 좋아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제품을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요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찾아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될 테니까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복잡하니까 그냥 균줄을 바꿔 가면서 먹으시면 돼요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이런 균 이름 들어 보셨죠 유산균 이름이랑 숫자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 가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하나만 꾸준히 먹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거를 계속 먹지 않는다면 쉬엄쉬엄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한 달 먹고 한 달 쉬고 뭐 두 달 쉬고 또 한 달 먹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프로바이오틱을 지속적으로 먹어주는 것 보다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상의 환경을 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항 청소랑 관리를 잘하고 먹이를 잘 줘서 이 금붕어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 다 죽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금붕어를 계속 넣어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처럼 근데 우리 식습관이 문제죠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에서 되게 힘들게 유태인 몇 명을 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이나 힘들게 프로바이오틱을 아주 조금 몇 수 어 몇 명을 살려 가지고 대장까지 힘들게 힘들게 도달하게 해 놓고 나서 굶겨 죽이기 일수라는 거예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익균들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식이섬유 섬유질입니다 과일 채소 섭취를 늘리면 되는데 그 현대인들이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가공식품은 거의 식이섬유가 없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만 우리가 식단을 꾸미다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고요 단백질이에요 가공식품 또 위주로 먹고 그러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상대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줄어들고 죽습니다 간편하게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실리엄 허스크 차전자피에요 차전자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프리바이오틱스가 유행인데 프리하면 전단계라 그러는 거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에요 차전자피를 먹으면 너무 가스 차는 분들 아니면 장내 상태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너무 부족하면 식이섬유를 좋다고 먹었는데 채소 많이 먹었는데 가스 차지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건데 프로바이오틱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장애 소화도 못 시키고 발효가 돼 버리니까 그 식이섬유가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차는 거죠 설사하고 뭐 방구 냄새 안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나아요 식이섬유 차전자피를 억지로 먹는 것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올리고당이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식이섬유인데 그냥 올리고당 추출해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민성 장주구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 포드맵 포드맵 지수가 낮은 제품들 이왕이면 인증 받은 것들이 좋습니다 닥터조스토어의 유산균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전자피랑 프리바이오틱스도 있죠 열대어 어항 꾸미기 세트처럼 열대어랑 그 종류 열대어 종류들 종류별로 그리고 또 먹이랑 다 갖추고 있는 건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하게 대장까지 잘 전달되라고 이중 코팅이 되어 있는 라이프 엑스테이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도시락을 지참하고 있는 애들이죠 필로소피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런 제품인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냉장보관 제품 유산균 없냐고 문의를 하시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가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5도 온도의 비행기 화물칸에서부터 드라이 아이스를 가득 채워 가지고 비닐팩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바로 저온 냉장고로 이동해서 통관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관하고 난 다음에는 냉장 탑차에 실려 가지고 저온 창고에 이동해서 보관이 되던가 아니면 고객들한테까지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 택배 차량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유산균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 중에 냉장 창고를 가진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실온에다가 방치했다가 소비자가 주문하면 그때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배송을 한다는 거예요 비양심적이죠 그리고 뻔뻔하게 원래부터 냉장 보관 한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CJ 대한통운 같이 유통회사 택배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포기 유산균 제품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식빵이나 우유처럼 지금은 식빵이나 우유도 너무 유통기한이 긴데 원래 식빵이나 우유도 유통기한이 이틀 정도만 돼야 되는 건데 요즘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굉장히 오래가죠 유통기한이 짧은 게 좋은 거고요 액상으로 된 보충제 제품들 중에도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이 가끔 있죠 그런 것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